누구예요? 저는 똥칠이 형님 고형 후배 고형만이라고 합니다. 소실이 보여서 데려와 왔습니다. 대박나요? 그 주방으로 보내고. 그 주방? 저 레지 가시나가 싸가지를 반마라 쳐문나? 형님, 저가 티켓 가시나 잠대는 거고 산다. 이 미친 새끼가 형님한테. 뭐냐? 말편 대야. 여보세요? 네? 형님 찾았답니다. 결혼요? 뭘 그렇게 놀래. 남들 다 아는 거 같고. 이번 달 내로 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 형님, 진짜로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용담하는 걸로 보여? 아, 그럼. 저 혹시 신랑 가면. 혹시.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는 없냐? 아, 깨끗아 쫄기는. 쓸만한 놈을 하나 끌고 와. 아니 형님. 그걸 대충 좋아하시는 유형을 말씀을 해 주셔야. 너같이 생긴 놈은 아니면 돼. 넌, 이 논. 소문 듣고 왔다. 잘 익은 고추 하나만 줘라. 안녕하세요. 셰이예요. 꼬라지하고 얘가 이름에도 남자 독인된 선수입니다. 뭐냐 썰이? 어머 이게 사람 피부야? 아우가 친구하자 그러겠네. 그래도 섹시 포인트는 앗! 야, 뭐 말투 복잡해? 이건 기본이야. 니 원래 말투가 이래? 어 언니, 맨날투를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애교가 살살 넘쳐 흐르잖아. 주둥이 닥치고 일이나요 누나. 뒤질려고. 미용사 불러. 나 갈래. 이 년이 미쳤나. 빨리 안해. 말도 못하게 하고 겁만 주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쫄아도 죽겠는데. 이 년이 미쳤나. 겁주지 마라. 화장발로 신혼을 끈 다음엔요. 말발로 혼혈 싹 빼놔야 돼요. 말발로는 또 뭐야? 한쪽 코에 힘을 딱 주고요. 어, 오빠. 아, 오빠. 그게 아니고. 아, 오빠. 그거 왜 흔들어? 이건 옵션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주면, 떡 간다고요. 에이, 오빠. 형님. 그게 아니고요. 아, 오빠. 이게 안 됩니까? 응. 다들 나가 있어. 저 혼자 아직도 퇴근 안 시켰어? 여긴 칼도 많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너희들 존나게 똑똑하잖아. 아가리 닥칠 당장 수술 준비해.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열어봤자 반자만. 당장 네 모가 짓다고 사심이 뜰 수도 있어. 그래도 안 돼? 사정에도? 병원 내에서는 전적이 구면이거든요. 아이, 씨. 아이, 씨. 아이, 씨. 아이, 씨. 괜찮으세요? 아이, 씨. 괜찮으세요? 됐으니까 가보셔. 가. 아이. 아, 씨야. 응? 왜? 왜? 아, 형님. 병원에서는 전적이 금연입니다. 언니 앞에서 양아지 튀내는 새끼야. 용서 없어. 예, 형님. 형님? 사장님. 언니. 이떤 쌍냥이. 와! 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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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게? 시! 빨리! 저.. 개가 치고! 거품이 뭐야! 개가 치고! 어! 빨리! 야! 시! 경치 좀 잡았다! 시! 빨리 좀 isol Internet 왜, 탑이에요,찰계ini 해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죄송해요,허이... Алекс야 어떻게,연약한 여자한테 신사물들이,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제가 이しくimin고 literaryornoINGS 이라고요.... 난damnimi 이렇게 깨어들지 말고.. 선생님 아무리 화가가 나더라도 참으세요... 어떻게여자를 고마해?? 이리키시어!! είxxx6 오,씨! 내놈 nécessеров 이걸 Corner 서서 시켜라, 시켜라, 시켜라. 완전 돌대가린가 봅니다. 내 딸아, 얘기 잘하고 와. 하, 귀여운 것 같아. 근데, 참 이상하죠? 뭐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낯이 익어요. 혹시 사채 쓴 적 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어떤 인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럼,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도 있어요? 네? 수혜 씨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랑 결혼하자는 말씀? 그래요, 결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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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계세요. 저러니, 어떻게 장관을 못 갔지? inent. 다행히. 아, 너무 멀쩡해요. 아, 너무 멀쩡해요. 이거들 겁없이 쪼띠을 안 보러 디밀어. 가르쳐달라 그래, 응? 아줌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새가 뭐에요? 무서운 새? 짭세지. 그렇지, 짭세많은 새가 없지 제수씨, 유머가 상당하십니다 오, 이상하다 두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인데요 세 글자? C방세? 이 영웅을 가만 안 놔두는 기라 전설, 이거 아무 조직이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조폭한 양아치의 차이가 뭐라카드노 예, 저기 프로판 다스 뒤질아, 아버지 이 영웅을 가만 안 놔두는 기라 이 영웅을 가만 안 놔두는 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